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학년도 고3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나영의 해석학위를 맡은 정종경입니다. 우리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의 문항들 살펴볼텐데요. 우선은 공통문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률과 통계 어떠셨어요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가형이든 나형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문항들이 전부 다 정말 나올 것들만 나왔고요 그리고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아마 연계 교재 그리고 기출 문항들 잘 준비한 친구들이라면 우리 대박이들이라면 당연히 전부 다 맞추어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다면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풀어내지 못하고 헤매다가 틀린 문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번엔 정말 나올 것들만 나왔으니까. 우선 오늘 나온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항상 시험 우리가 개념 설명하고 문제들을 풀어낼 때마다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정말 높아 나올 거라고 예상되라고 했던 문제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마 구월 모의평가에서도 대수능에서도 여전히. 그런 추세들을 이어나갈 거예요. 우선 순열과 조합에서 나온 거 그다음에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 나형에 나왔죠 지난 유월 모의평가에서는 가형의 함수의 개수 하나 나왔었거든요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아마 나형에 나왔던 이 문제도 오답률이 그래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간단하고 이해하기는 쉽지만 내가 시험 현장에서 풀어내기에는 조금 헤맬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복 조합의 수 이건 중킬러로 항상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이번엔 중킬러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정말 간단한 중복 중복 조합의 수가 나왔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구월 모의평가 대수는 그래도 보다 더 난이도 있는 중킬러 문항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항 정리 나형에서 항상 나오는 주제고요 확률의 단순 계산 매번 나오고 있죠 가난 공통 다 나왔습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도 가형 나형 전부 다 나왔지만 난이도가 달랐어요. 나형에서 출제되는 조건부 확률은 어때요 주로 표를 보고 표 안에서 비율을 찾는 거죠. 근데 가형에서 출제되는 조건부 확률은 어때요.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하고 각각의 확률들을 구해서 상황들을 경우의 수 혹은 확률의 비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이제는 나형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표보고 해결하는 조건부 확률 풀 줄 안다고 나 조건부 확률 다 아는 거다 아니라고 생각 다 아는 건 아니야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계 단원에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빈칸 채우기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죠. 나중에 통계적 추정이 들어가면 표본 평균 엑스 바의 분포가 여기 빈칸 채워 내는 완성형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간단한 문제고요 정규분포 나왔습니다 정규분포 어때요. 이것도 가형 나형의 난이도가 달라요. 가형은. 주로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과 성질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나형은 실생활에 적용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나형에서도 가형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에 꼭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형에서 여덟 문항 나형에서 여덟 문항 그중에 공통 문항 두 개 출제되었어요. 공통 문항 두 개 빼고 나면 우리 이제 두 개 그리고 가형에서만 출제된 여섯 개 나형에서만 출제된 여섯 개까지 가나형 구분 없이 열네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 문항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항 빈칸 채원에는 완성형 문항 가형 십팔번 나형 십팔번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어쩌면 상황이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상황이 낯설 때 문장으로 적혀있는 걸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에 종이 위에. 그려볼게요 앞면에 숫자 일 이 삼 사 오가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상자에 들어있다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는 일 이 삼 사 오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때 임의로 세 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내요. 세 장을 한 번에 꺼내는 게 아니라 한 장씩 꺼내고 그 꺼낸 순서대로. 첫 번째 꺼낸 카드의 뒷면에 숫자 일을 두 번째 꺼낸 카드의 숫자 일을 세 번째 꺼낸 카드의 숫자 삼을 적는다는 이야기야. 순서가 있니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세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첫 번째 꺼낸 카드. 두 번째 꺼낸 카드. 그리고 세 번째 꺼낸 카드. 이렇게 세 장의 카드의 뒷면에 숫자를 적어요. 첫 번째 꺼낸 카드에는 일을 두 번째에는 일을 세 번째에는 삼을 이런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니. 이 세 장의 카드 중에. 앞뒤 양쪽 면에 서로 다른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엑스라고 하자 이랬어요. 앞면에 적힌 숫자와 뒷면에 적힌 숫자가 서로 다른. 카드의 개수를 확률 변수 엑스라고 하자 이랬어요. 만약에 처음에 일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일을 적으니까 앞면 뒷면 똑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거죠 두 번째 이가 나왔어 그럼 똑같은 게 적혀있는 거고요 세 번째 삼이 나왔어 그러면 똑같은 게 적혀있는 앞면 뒷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다른 게 몇 개니 몇 개니 이걸 찾고 싶거든. 첫 번째. 나온 카드가. 일이면은 똑같은 거고 이 삼 사 오면 다른 거네요.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이면 똑같은 거고 일 삼 사 오면 다른 거죠 세 번째 나온 카드가 삼이면 똑같은 거고요. 일 이 사 오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사 일 삼이 나왔어요 사 일 삼. 그럼 세 번째 삼이 나왔으니까 똑같네 앞에 두 개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게 두 개야 엑스는 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면 항상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너네 이해하기 힘들지 그래서 이 배려해서 전부 다 상황을 준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확률 변수 엑스의 평균 이 엑스를 구하고 싶어. 평균인 이 엑스를 구하려면 뻔해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확률 분포 표를 그려야 되죠 확률 분포 표를 그릴 거야 확률 변수 엑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니. 점 여기 서로 다른 카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앞뒤가 서로 다른 카드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죠. 이게 모든 경우잖아요 그때 가능한 확률들을 쭉 적으면 여기에 총합은 일 이렇게 되는 거지. 빈칸을 채워내는 건요 문맥상 이해하면서 가면 됩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그냥 평균인 이 엑스 구해볼래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고의 흐름을 알려주면서 빈칸 한번 채워볼래 라고 주니까 난이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단답형으로 나왔으면요 이번 확률과 통계에서 중킬러 문항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의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한번 직접 세워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나온 주 카드. 두 번째 뽑은 카드 세 번째 뽑은 카드가 있어요. 만약에 앞면과 뒷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엑스라고 한번 해 봅시다. 셋 다 같을 수 있죠. 혹은 어느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 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처음 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맞습니까. 선생님 하나만 같고요 두 개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셋 다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니. 당연히 케이스는 오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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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에 오엑스 두 가지 오엑스 두 가지 오엑스 두 가지 해서 총 여덟 가지입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이 다섯 개 중에서 순서가 있게 세 개를 뽑는 거니까 오피 삼이죠. 오 곱하기 사 곱하기 삼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육십까지예요. 그럼 각각의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만 세어낸다면 육십 분의 얼마 육십 분의 얼마 육십 분의 얼마 육십 분의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경우에서 육십 개인 건 아니까.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세면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건 뭘까. 당연히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니까 순열을 생각하고 조합을 생각했다는 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가 중복 순열인가 중복 조합인가 뭐 이런 것에서 헤매다 보면 그 기계적으로 암기한 친구들. 사실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서 본질은 뭐예요.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거예요 논리적인 개수 세는 게 목표예요 논리적으로 개수를 세기 위해서 일일이 세기가 힘든 경우에는 순열을 이용하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일이 세는 게요 사실 본질이에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갑시다. 첫 번째 케이스. 처음 뽑은 자리에 처음 뽑은 게 일이고 두 번째 뽑은 게 이고 세 번째 뽑은 게 삼인 경우죠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처음에는 일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가 나오고 세 번째는 삼이 아닌 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이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럼 삼이 아닌 수니까 사나 오가 나오는 거겠죠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오 오 엑스나 오 엑소 오나 엑소 오나 이건 다 똑같은 경우일 거야 얘가 두 가지면 당연히 두 가지 두 가지이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개수를 셀 때 케이스 분류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얘가 논리적으로 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이 사고 구조가 동일한 경우에는 굳이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죠 경우에서 똑같을 테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얘들을 더하면 여섯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얘는 어때요. 셋 다 다른 건 세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어렵죠. 첫 번째 자리에 일이 아닌 애가 와야 돼 두 번째 자리에 이가 아닌 애가 와야 돼 세 번째 자리에 삼이 아닌 애가 와야 돼 일이 오는 건 쉽고 이가 오는 건 쉽고 삼이 오는 건 쉽지만 일이 아닌 애가 오는 거 이가 아닌 애가 오는 거 이런 건 어렵다고요. 하지만 전체 경우의 수가 육십 개인 걸 아니까. 여기에서만 잘 해결해서 몇 개인지 알면 합이 육십이 되도록 이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럼 첫 번째 경우만 잘 세어볼까요 똑같을 테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제일 앞에 일이 온 거예요 일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에는 뭐예요 이가 안 온 거야 이 말고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삼이 올 수 있고요 사가 올 수 있고요 오가 올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경우 하나만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에도 삼이 안 와야 되죠 일 삼았습니다 누구 남았어요. 이 사 오. 이 올 수 있고 사 올 수 있고 오 올 수 있네요. 일 사가 왔어 누구 남았어요 이 삼 오. 근데 세 번째에 삼이 올 수가 없죠 그럼 이랑 오. 일이랑 오가 왔습니다 누구 남았어요 이 삼 사 근데 삼이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또는 사죠 몇 가지 경우 일곱 가지 경우가 있다.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그래서 얘는 스물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 여섯 가지 경우. 얘는 스물 한 가지 더하면 얼마니. 이 이십팔이네요 그치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가 삼십이겠네. 되겠죠 전체가 총 육십까지인 걸 압니다 이제 경우의 수들 쭉 적어보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셋 다 같은 경우 육십 분의 일. 육십 분의 육 육십 분의 이십 일 육십 분의 삼십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확률 변수 엑스의 평균 이 엑스를 구할 겁니다. 평균 구하는 건 알죠 확률 분포 표만 완성되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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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분모의 육십 한 방에 쭉 적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곱하면 영이죠 분자 곱하면 육 분자 곱하면 사십이 분자 곱하면 구십육 되니까 육십 분의. 백 이에 사십이 되어서 백 사십 사죠. 십 이로 약분하면 오 분의 십 이가 됩니다. 이건 내가 빈칸을 채워낸 완성형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고에서 풀어낼 수 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상황을 이해하고 확률 분포표를 그려내겠다는 큰 그림이에요. 확률 분포표는 어떻게 그리니 경우의 수 세야죠. 경우의 수 직접 세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망설이지 말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찾아보고. 봅시다. 확률 변수 엑스가 영인 영인 사건 이미 이건 세워줬고 확률 변수 엑스가 일인 사건. 엑스가 일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육십 분의 육 해서 십 분의 일이네요. 나는 확률 변수 엑스가 일 확률이니까 삼으로 약고 나면 이십 분의 칠 되겠죠. 다는 평균 구하는 거니까 평균 아까 오 분의 이 오 분의 십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수 나에 알맞은 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에이 비 씨라고 할 때 여기 열 배 하래요. 십 에이 더하기 이십 비 더하기 오 씨 계산하면 열 배 하면 일 되죠 깔끔해지네요 다 약분 되네 칠 되고 다섯 배 하면 십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이십일 번이 되겠습니다. 다. 공통 문항 하나 같이 풀어봤습니다 실제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빈칸을 채워내는 문제였으니까 학생들의. 정답률은. 그리고 학생들이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나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대신에. 직접 세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자. 이제 두 번째 공통 문항입니다 가형에서 이십 칠 번 단답형으로 나왔고요 나형에서는 십 육 번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어느 수영장에 일 번부터 팔 번까지 여덟 개의 레인이 있다. 세 명의 학생 에이 비 씨라고 해볼까요 에이와 비와 씨는 서로 다른 레인의 번호에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세 명의 학생이 선택할 때 옆에 누가 없었으면 좋겠대. 어느 두 번호도 연속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이랬어요. 뭐 직접 세워도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수능 특강에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있는데요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쉬운 유형입니다 수능 특강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비와 씨 사이에 뭐 적어도 두 개의 레인이 존재하도록.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여기에 이웃하지 않도록 일하는 건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중복 조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보고 이거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있네 근데 수능 특강보다 훨씬 더 쉽네 이건 중복 조합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중복 조합 없이 풉니다 그냥. a와 b c. 이렇게 사이에 누군가가 여기 빈 레인이 분명히 있긴 해야 돼요. 근데 여덟 개의 레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봤잖아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으면. 그때 남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으려고 해 그럼 여학생 먼저 줄 세우고 남학생들이 어디에 가요 사이사이에 가고 양 끝에 가죠 똑같은 거야. 세 명이 어쨌든 세 개의 레인을 선택을 할 건데. 그러면 레인이 세 다섯 개는 남죠. 남아있는 다섯 개의 레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게 방법 일입니다. 얘는 빈 레인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순서는 나중에 왼쪽부터 일 번부터 차례대로 매기면 됩니다 그럼 뭐랄까요 이제 a라는 학생 b란 학생 c란 학생 얘들한테 고르는 거야. 야 a야 어디에 갈래 물어보는 거죠 그럼 a가 어디에 갈 수 있니 타의 사이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양 끝에 갈 수 있어요.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여섯 가지. a가 또동 들어갔어 그럼 이제 b는 여기 못 들어가죠.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다섯 군데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그럼 네 군데 그래서 백이십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상황이 복잡할 때 어떻게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b와 c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레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 디테일하게 상황이 쪼개질 때. 그럴 때 중복 조합으로 풀어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중복 조합을. 킬러 문제로 중킬러 문제로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요. 중복 조합이 예전에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어요. 서로 다른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되지 않는 같은 공행계를 나누어 담아요. 서로 다른 상자에 서로 같은 것을. 배분 이렇게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중복 조합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방정식의 이야기들로 옵니다 얘들 어쨌든 바꾸고 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n이 되는 거거든요 빈 상자가 있어도 된대 빈 상자가 허용되라고 하는 순간 조건 붙죠 a와 b와 c는 음. 아. 정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붙는 거죠. 맞지 그럼 이 상황도 똑같이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이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 순서 정하는 게 삼 팩토리얼입니다 여섯 가지 있어요. 근데 a b c가 되든 a c b가 되든 b a c가 되든 b c a가 되든 어떤 c a b가 되든 c b a가 되든 이 여섯 가지 경우 중에서 우린 딱 한 가지 경우만 잘 세면 나머지 경우 똑같이 될 겁니다. 선생님 여기에 사이에 몇 개 들어가야죠 레인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돼. 여기 b와 c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의 레인은 있어야 돼. 앞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여기도 있어도 돼도 없어도 돼요. 그럼 어쨌든 다섯 개가 들어갈 텐데 처음에 몇 개 x 개 그다음 y 개 그다음 z 개 그다음 w 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합이 오가 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음하정 조건이 있어야 중복 조합 문젠데. y와 z는. 여기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수 조건이에요. 근데 x랑 w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 a가 1번 a를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음하정 조건이에요. 할 줄 알죠 이제. 이런 부정 방정식 많이 했잖아요. 일 빼고 일 뺍니다. x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더하기 w는 삼. 이제는 x도 y 프라임도 z 프라임도 w도 전부다 음. 아. 가. 정 되니까. 중복 조합의 수를 해결할 수 있죠. 사에 이치 삼. 삼 팩토리얼 곱하기 사에 이치 삼 계산하면 육 곱하기 육 씨 삼이잖아요. 그럼 육 곱하기 이십 되어서 답은 백이십이 되는 거지요. 아래에 있는 건 방법 두 번째 중복 조합으로 해결을 한 거고요. 위에 있는 건 중복 조합 없이 푼 겁니다. 아마 아래처럼 의도했겠지만 위의 방법이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풀어낸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을 풀어내는 게 목표라면 당연히 위와 같은 방법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나는 수능에도 모의 평가에도 나올 만한 중킬러 문항 중복 조합을 정확하게 공부할 거야 하는 친구들은. 이 부정 방정식에서 음하정 조건으로 바꾸어서 사과하는 방법들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형 나형 공통 문항 딱 두 개 출제되었는데요. 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항들이 공통 문항이었습니다. 이 두 문항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여섯 문항은 굉장히 간단할 거거든요. 함께한 두 개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구월 모의 평가에서는 더 좋은 여러분 성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형 나형 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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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